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네 이번주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컨셉을 좀 잡아왔습니다 안경을 사서 자랑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이슈브리핑 할 때 안경 쓰고 하면 약간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경을 한번 써봤는데 이번주에 너무 어려워서 제가 또 컨셉을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뭔가 느낌 좀 살아있죠 자 오늘도 어렵습니다 이번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낙폭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작업하는 동안도 아 이거 결론을 도대체 어떻게 내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길어지고 준비할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꾸만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 아 결론은 아니고요 이번주의 주제입니다 모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제에 다 물음표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안경을 쓰고 고민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정점 얘기가 자꾸 들리는 이유 코로나19가 정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죠 일단 여기는 우한입니다 한커우 한나라 한자의 입구자네요 제가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국어 중에 두 개인데 한커우 여기고요 우한이 열렸습니다 이번주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일단 아무나 다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녹색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 녹색 카드를 받은 사람들만 우한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물론 우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다지만 우한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몇백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했던 곳에서 그 처음으로 조치했던 그 조치가 해제됐다는 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조치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도 하는 그런 조치였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장면은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사망자 수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기대감에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4월 7일 기준입니다 이탈리아의 그래프 이게 사망자 그래프인데요 이탈리아의 그래프는 확실히 조금 꺾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30일 경과하고 나서 조금 내려오는 듯한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일자를 달리고 있죠 물론 절대 일자는 아닙니다 사망자 추이이기 때문에 일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탈리아와 미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의 기울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스페인도 살짝은 꺾이는 듯한 느낌인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꺾이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미국의 등락이 미국 증시에 등락이 나올 때 항상 사망자 수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600명 이상 700명을 넘었다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참 물음표가 계속 찍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쪽에 진짜 그 로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데일리 인크리스라고 나오죠 매일매일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분명히 한번 천장 부지를 찍고 살짝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번 주 초였던 것 같고 이번 주 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월요일에 정점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이는 사진이 로가리스믹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염병 확산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울기의 곡선이 살짝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지스틱 곡선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뭔가 좀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부터는 이제 뭔가 경기를 경제를 재개한다 그러니까 경제를 재개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4월 30일까지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확실히 좀 재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WHO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보셨던 그 오스트리아의 어떤 그런 제재가 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약간 좀 다르죠 이 WHO에서는 초반에는 계속 팬데믹에 대해서 굉장히 선언을 좀 늑장 대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이런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 설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뭐 중국 편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막말을 뭐 미국 더 이상 그러고 싶으면 사망자 더 증가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울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요 1일 확진자가 27명이더라고요 이게 50일 만에 처음 20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7명은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확실히 좀 둔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자신있게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파란색이 완치 누적 그래프고요 완치 누적 꺾은 선이고요 그리고 밑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게 치료 중 환자 꺾은 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치자는 조금씩 늘고 있고요 치료 중인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기울기가 뭐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서로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둔화는 되고 있구나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최근에 참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건 없는데 유흥업소, 클럽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거는 거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도 물론 클럽을 가봤지만 거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너무 뭔가 그런 뭐랄까요 터치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둔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되게 최근에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옆에 보시는 게 시부야거리라고 합니다 전 시부야거리 한 번도 안 가봤긴 했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없어졌으면 일본이 확실히 좀 지금 코로나19를 좀 뒤늦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프가 줄어들고 있고 정점 얘기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고요 전염병은 그래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보시다시피 변수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는 되지만 아직 모르겠다 뭐 이렇게 월요일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6조 4천억 원 원래 5조 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6조 4천억 원이 나오면서 확실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것이 수혜를 줬구나 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확실히 그 뭔가 그 돈다고 하죠 그 순환 서클을 확실히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프상으로 2020년 3월에 디램 가격, 서버 디램 가격이 특히 121달러를 찍고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순환의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디램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스마트폰도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저는 또 놀라웠습니다 그 가전, 저는 가전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1월, 2월이 그래도 괜찮았는지 봄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괜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건강가전이죠 여기 스타일러고요 여기 세탁기고요 공기청정기도 있었겠고요 LG전자가 뜻밖의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야 1분기 실적 이거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더 얘기를 했죠 환율 부분인데요 우호적인 환율 사실 증시에서는 전혀 우호적인 환율이 아니지만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2분기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2분기를 예상했을 때 이 환율이 지금 네모칸이 제가 딱 쳐진 게 1분기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세에서 우호적인 환율 얘기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4월이 가장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이 가장 좀 소비심리 둔화의 피크라고 봤을 때 그걸 5월 6월에 해소가 되면서 소비심리의 완화를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우려했던 부분만큼은 아니었지만 2분기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증시가 좀 반등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요일입니다 중국 소비심리의 실체는 무엇일까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좀 해제가 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우한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도 보셨고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청명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여행객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여행 수요가 제가 찾아보니까 관광객이 300% 이상 증가했고요 호텔 예약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죠 진짜 중국이 소비심리가 늘었나?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황산에 방문한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중간에 안 쓰신 분들도 몇 분이 아니네요 꽤 많이 보이시고요 이렇게까지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30c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치를 들었을 때는 뭐 어 긍정적이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거 호재 맞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19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까지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그게 불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의 주가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올라갔다고 쳐도 금요일 오늘부터 조금씩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호텔신라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면세점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주는 게 기본적인 호텔신라의 실적의 기본이 되는 거고 파라다이스는 그와 연장해서 그 중국인들이 카지노에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될까요? 지금 당장? 글쎄요 중국인들이 뭐 안에서는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이 뭐 우한에서 출발하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하게 그런 지지를 하고 아 지지가 아니죠 제지를 제재의 방안을 아직까지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아직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실제로 아직까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일단 기대감에 오른다고는 하지만 기대감에 오르는 정도는 이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욱더 뭔가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수요일에 중국과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자동차 주가도 실적 기대감일까 어제 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뜬금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왜 올랐을까 뭐 일단 현대차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또 여러가지 얘기들 앞서 뭐 전문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국의 현대차 판매가 2월에 마이너스 82%였는데 3월에는 마이너스 28%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텔로라이드가 전세계적으로 뭐 인기가 많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 그러니까 2020년 세계 최고의 차를 뽑는 그런 자리에서 한국 차 처음으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G80이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죠 여러가지로 호재들을 찾아보면 많다 신차 모멘텀도 있고 이렇게 뭐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소비가 좀 나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글쎄요 그래서 결론은 실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화요일에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실적이 확인해줬던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반등은 일단 낙폭과대의 반등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이번 주 내내 기대했던 부분이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제일 물음표가 달렸어요 감산을 한다는데도 국정유과는 왜 이럴까 22.76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9.28%가 하락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어제 밤에 국내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얘기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막 속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2천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만 배럴 감산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는 옆에 보이시는 멕시코가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정확히 천만 배럴 감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할 의향은 있는 건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유과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아 국제유과 분명히 오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감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뉴욕증시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개장을 하지 않죠 부활절로 인해서 뉴욕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증시도 다 개장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이 국제유과가 또 한 번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들으셨는데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한 번 지어보자면요 일단 상승은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은 바이오가 최근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 주만 놓고 보면 바이오도 굉장히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다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낙폭과 대주들의 낙폭이 지금 채워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채워진다면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예측하기 힘든 게 아마 이번 주에 어떤 가장 중요한 발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심리상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부터는 그 심리를 예측하기 힘든 장세인 만큼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일단 끝까지 풉니다 끝까지 푸는데 안 나오면 보통은 다 그렇죠 일단 넘기죠 넘겨야만 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변수는 증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넘겨두고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 물음표가 지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